웰메이트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유기사 김상만입니다. 오늘은 백운호수 근처에 있는 백운호수 프로지어 숲속의 아침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현장에 왔습니다. 여기는 돼지가 굉장히 큽니다. 약 12,000평이라고 하네요.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그리고 이제 모형도를 보시면 알지만 지하 6층에서 지상 12층 구매옵니다. 그리고 총 842세대를 분양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오늘부터 정기화기 발행이 가능합니다. 백운호수 프로지어는 뒤쪽에는 산이 있고 앞쪽에는 호수가 있는 전형적인 배산임수 구조로서 명당 거주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핵심은 강남까지 한 20분이면 진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가 커뮤니티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을 갖다 바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커뮤니티 시설인데요. 한 3,500평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여기 보시면 수영장이 있고 그리고 촘촘하게 피니티즈 센터라든지 여러가지 생활 커뮤니티 시설이 많이 돼 있습니다. 쭉 한번 일람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백운호수 프로지어는 거의 커뮤니티 시설 안에서 메디컬 센터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걸 해결해도 되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피트니티라든지 사우나, 골프연습장, 레스토랑, 실내 수영장, 메디컬 센터, 그리고 호텔에서나 누릴 수 있는 컨세워지 서비스까지 그러니까 단지 백운호수 단지 안에서 다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백운호수 프로지어 숲속의 아침이 여기 있습니다. 현장에 청계IC에서 바로 나오자마자 바로 위치하기 때문에 교통이 굉장히 좋고요. 백운호수가 있어가지고 힐링이 되는 그런 주거지입니다. 그리고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라 의왕 백운지식 문화벨리 그리고 동탄 인더건선이라든지 GTX 시너선 가격이 오를만한 교통편은 다 지금 개발이 되거나 개발이 되거나 아니면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갖다 이쪽을 확대한 지도가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입니다. 이 지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백운호수 프로지어 숲속의 아침 위에 얼마나 위치가 좋습니까? 뒤에는 산이고 앞에는 호수가 있는 전형적인 배산임수 이런 데서 살아야지만이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운호수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품은 초푸마 오피스트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의료복합 용지가 있고요.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입주한다면 가격이 안 올라야 안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니트 즉 샘플하우스를 보러 가시겠습니다. 유니트 샘플하우스에 왔습니다. 119타입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구성이 잘 되어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거실인데요. 거실은 이제 양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화채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주방이 있는데요. 주방은 일하기 편하게 일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주방도 있습니다. 보조주방도 있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수납공간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순환 구조입니다. 선순환 구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면은 다시 거실이 되고 이런 구조는 강남에 있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여기 이제 안방입니다. 마스터룸이라 그러죠 안방을 안방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붓박이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붓박이장이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면 드레스룸이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있는 욕실 이제 거실을 쭉 지나가면은 작은 방에 나옵니다. 작은 방이고요. 그 옆에 또 작은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거실에 있는 욕실인데요. 거실에 있는 욕실도 굉장히 근사하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현관입니다. 현관에는 이렇게 현관 창고가 있습니다. 펜트리 공간이라 그러죠. 그리고 맞은편에는 이렇게 신발장 이렇게 위아래다 신발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태까지 저랑 같이 백운호수 프로지옹 숲석 아침을 보셨는데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뭐가 제일 마음에 드냐면은 백운호수가 마음에 드는데요. 그 주변에 산청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백운호수 프로지오를 분양받아서 살면서 산책을 한다면은 굉장히 힐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강남까지 20분이면은 진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통도 굉장히 좋습니다. 청계화시에서 바로 빠져나오면은 바로 그 앞에 지금 프로지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미 무이자입니다. 지금과 같은 고금미 시대에 굉장히 부담이 없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백운호수 프로지오가 분양을 하고 있는데 초기 분양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층과 원하는 호수를 분양받고 싶으시면 지금 전화주셔서 오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